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 시간에서는 왜 이 시설이 필요한지 과연 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혜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청 기자, 우선 시청자분들께 양지로가 어느 구간을 일컫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대구에서 오래 살고 있는 3, 40대 분이라면 19번 도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19번 버스가 다녔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인데요. 행정적으로는 남구 대명 3동입니다. 성당시장 내거리에서 삼각지 내거리 구간 오르막과 내르막이 있는데요. 이 구간을 양지로라고 합니다. 성당시장 내거리에서 개명 내거리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내당 내거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청 기자가 이 양지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경찰이 이곳 양지로에 거리형 현수막을 붙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부경찰서 소속의 동대명 지구대에서 이 양지로에 장애인을 위한 거리형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거리형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이곳 양지로가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차량들은 속도를 줄여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곳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하루에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안전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는 셈인데요. 경찰이 내건 현수막에도 보면 장애인이 많으니까 속도를 낮추고 안전운전에 신경 써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자주 오가는 길인데요. 장애인도 많고 차량 통행도 많아서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사고만 최근 3년 동안 1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차와 차가 부딪힌 사고보다는 차와 사람이 부딪힌 사고가 3배 정도 많았다는 통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의 주 원인은 불법 주정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도 2차로인 양지로에 차량들이 인도에 걸쳐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수레나 전동 휠체와 같은 이동수단들이 도로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납니다. 네, 사고의 주 원인이 불법 주정차 때문이다. 그러면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먼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도로의 경계석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가 못 올라오게 한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양지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서 단속 카메라 설치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도 비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면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남구청도 장애인 보호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함께 과속 방지턱 설치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좀 더 근본적인 대책 없을까요? 네, 남구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서 전국에서 두 개의 기관에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장애인 부분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주거와 의료, 복지, 요양 돌봄, 이런 독립생활 이런 것들이 주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7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지로 가장자리에 전동 휠체어를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만들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양지로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보다 마음 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청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상캐스터